목이 안좋기때문에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노래를 많이 부를수록 내가 연주를 많이 할게 장구치면서 하모니카 불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남자의 눈구녁 하면서 단바닥에 탁 고구르는거 있습니다. 그런 쇼를 보여드리고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분 계세요? 이 동네는 왜 시골한테 핸드폰도 없나? 우리 저 유튜브에서 저 덕치리 품바님 보신 분 계세요? 이 동네는 시골 안매도 뭐 없는가봐 이거 핸드폰도 하나 사줄게요 자 음악 티비스만 갑시다. 자료! 이 동네는 시골이 왔습니다. 이렇게 시작할 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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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갈게요 고독질 안하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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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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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여러분들이 저하늘의 벨트에서 크게 부릅시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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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